나도 근데 데프 하나 하고 아 데프 한 번 먹었다 아 오케이 콜 그러면 몽나이 가자 몽나이 몽나이 갔다가 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지 알지? 여기다 이 경로야 뭔지 알지?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? 응 브라보부터 닦아야 되나? 정한 대로 하자 알았어 맞습니다 정한 대로 해야죠 우리 이미 계획을 정해놨지 이거 봐 지금 이렇게 이거 봐 이거 봐 원 이렇게 뜰 줄 알았어 어 기절 시켰다 소면장이다 발소리 죽여야 해 둘 다 끝났어 12차 갈등? 나 이거 역으로 돌아서 능선먹었댐 어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마닥마닥 하나가 획득이 개 짠 쏘네 더 나왔어 어 작보여 적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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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혜 왜 이렇게 안 죽어? 아 나 핑을 못 봤네 나 핑을 못 봤네 나 쉼터인 줄 알고 왔는데 쟤도 당황했어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.. 아 그래서 일로 왔구나 오른쪽 사운드 230 반대편으로 나오고 쟤 뭐야 쏘면서 나와 쟤 쏘면서 나오자 이상해 골목길 쟤 쏘면 하나 더 하나 더 잡았어 아 저기야? 안 보이노? 더 들어갔는가 봤는데 아 앞에 있다 건너편 바이딩 하나 혹하나 밀었어 조금 짧았어 조금 짧았어 내가 와드 중인데 왼쪽은 몰라 한 대? 몸 한 대? 킬 죽였고 기역자에서 얻어맞았어 기역자랑 어디서 폭 내려온다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푸쉬한 것 같은데 어 어 안 보이네 20분인 것 같아 뭐야 어디야? 잠깐만 집으로 푸쉬 가고 있어 아래쪽에서 한 대 한 대 더 때렸어 두 대 네모지 1핀 붙었어 얘네 싸움 끝났는지 어쩐지 몰라 그럼 기역자에서 건너와야 됨 우리한테까지 안 올 것 같긴 해 아 위에 있다 아 위에 있다 아 위에 있다 쟤 좀 이상하던데 쟤 좀 이상하던데 나무들 올라간다 위에부터 해야 돼 엎드렸다 대충 기역자 둘이 끝인가? 일단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렇죠 2 대 1인지 1 대 1 대 1인지 알겠어 점점 1대 1 대 1 나한테 2대 1 2대 1 2대 1 1대 1 질감 으 으 아 아 으 아 드디어 깼어 멜로드아 우리 드디어 깼어 몇 킬리야? 나 1킬리 이렇게? 우리 총합 10킬리 했어 우리 이제 2킬리